피곤해 너가 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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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넣어? 물이 좀 있는데 날물이 아니겄다 해파리 덜어볼까 우와 해파리 개개적이다 어! 해파리 덜어낸다 자고기 빠져들이네 일로와 지금 물이 빠질 때가 아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물이 맑다 물이 맑아 잡았어 우와 인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꼬깨랑 어이 가만히 있어 꼬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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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 봐 살았어 해파리 자리 해파리 우와 해파리 되게 크고 우와 해파리 굉장히 커 해파리다 해파리다 해파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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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파리 죽여야 되는 거야 해파리 사냥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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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파리 나쁜다 납뽀리라 올 때마다 해삼주가 가는데 오늘은 과연 뭘 죽일까 해파리 죽었는가 보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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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가 맞네 이리 되면 안 돼 해파리 되면 안 돼 지금은 독성이 없는가? 죽은 것 같고 해파리가 많이 죽어있네 해파리가 많이 죽었네 이 좀많은 고기는 많은 고기들이고 어? 이 좀많은 고기들이고 이야 바다 물하는 짓이 시원하네 우와 고기말라 다이언 아이가 다이언이게 어? 엄청난 고기를 사용해도 되는 걸 하나 더 구매를 마시고 하나 더 구멍을 마시고